문제는 물론 해외에서의 폭발전 인수로 명실상부 K-POP 배트 월무릉으로 반응되긴 했도록 그 명판답게 2015년에 발표한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올 여름에 발표한 댄서 나이더웨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발표한 칼틀곡 9개 모두를 음원 차트 1위에 올려주면서 메가 피트를 달성했고요 9번 모두를 업 데뷔에 올리는 엄청난 데뷔로까지 합산했습니다 이제 포토오리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눈이 주시는 무대입니다 와 정말 반응답고요 노래는 예쁘네요 그 예쁘네 이번엔 예쁜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가사랑 보시고 포토타일 진행해보시면서 아 정말 말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럼 어제받면 예쁘게 주시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괜찮으셨다 여기서 우측에 인정해라 좋아해 형 이제는 이야기 좀 받아볼까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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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